안녕하세요. 가수입니다. 사랑과 인물이라는 노래로 나중에 많은 활동을 하는 가수죠. 아주 자극체국인데 파워풀한 가수 힘써의 가수 나오겠습니다. 큰 박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랑해 그 어머니 내 마음 흠그려 자주 만나 저기 들어 사랑해 만족네 눈물을 감출 수 이별이라면 그 누가 사랑하고 그 누가 이별을 하냐 변심하자 그 약속이 바람별에 흩어져요 내 마음 내 마음 상에 꼭 그리운 말이 나를 흘리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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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